제4단계 결과 25 정오의 열기를 목류병자 같은 사내의 얼굴에 반사했다. 그는 목장의 앞마당 동쪽 출입문 앞에 앉았으나 자신이 저지른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라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정말이지 감정이 판단력을 압도해버린 날이었다. 3시간 전에 있었던 갑작스러운 포옹 이후 두 사람은 일부러 거리를 두었다. 사태의 진전으로 그녀는 기분이 가라앉았고 겁을 먹은 것 같기도 했다. 한편 새롭고 교회에 가지 않은 상황이 압도해오면서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생각에 잠긴 클레어도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그들의 진짜 관계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막막했다. 엔질은 이 목장의 견섭생으로 오면서 이곳에서의 일시적 체류가 자신의 인생에서 금방 지나가고 곧 잊어버릴 사소한 사파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말하자면 흥미진진한 바깥세상을 관주할 수 있는 감춰진 골방에서 윌터 휘트먼이 노래한 대로 통상 입는 옷을 차려입은 남녀의 무리 당신들이 얼마나 나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지 윌터 휘트먼의 브루클린 다리를 건너며 라는 거리랍니다. 그 세상 속으로 새롭게 뛰어들 계획을 세울 참이었다. 그런데 보라. 그 흥미진진한 광경이 우리에게 수입되었다. 그의 마음을 빼앗았던 바깥세상의 껍데기뿐인 지루한 무흥극이 되었고 반면에 그 보기에는 궁벽하고 무감동한 곳에서 다른 곳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새로운 경험이 화라산처럼 솟아올랐다. 건물의 창문이란 창문은 모두 열어놓아서 근래에는 마당 너머로 잠자리에 든 식구들이 내는 아주 하찮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변변찮고 미미한 목장 건물. 지금까지는 어정쩡하게 머무르는 곳에 불과했기에 주어진 풍경 속에서 특별히 이 목장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여겨본 적이 없다. 이제는 어떤가. 벽돌로 지은 그 낡고 익기 낀 박공 지붕은 여기 머무르세요 라고 속삭였다. 창문이 미소를 짓고 출입문은 얼으며 손짓했고 남쟁이 등꾼은 수줍게 동맹을 제안했다. 그 건물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역량력이 실로 엄청나서 벽돌과 회반죽 그리고 머리 위에 들이온 하늘조차 불타는 감수성으로 울렁거렸다. 이 대단한 사람이 누구인가. 소저자는 일을 하는 처녀였다. 이 이름은 목장에서의 생활이 그에게 참으로 놀라울 정도로 중요해졌다. 이곳에서 새로운 사랑이 싹뜬다는 사실이 한몫하긴 했겠지만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았다. 에인젤 말고도 많은 사람이 알고 있던 삶의 크기는 외적인 크기가 아니라 내적인 경험에 좌우된다. 감정이 풍부한 농부가 둔감한 제왕보다 더 폭넓고 풍요로우며 극적인 삶을 산다. 이런 시각을 갖게 되면서 그는 이곳에서의 삶이 다른 어느 곳에서의 삶과 마찬가지로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이단적인 데다가 결정과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근래에는 도덕적이었다. 테스는 장난을 치다가 버려도 되는 하찮은 여자가 아니라 자기 나름의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여자였고 최고의 권력자에게 삶이 중요하듯 그녀에게도 그러했다. 테스에게 온 세계는 그녀의 감각에 달려있고 또 그녀의 존재를 통해 다른 모든 사람도 존재했다. 테스에게 우주는 오직 그녀가 태어난 바로 그 해 바로 그날 존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가 그녀의 의식에 끼어들게 된 이런 우정한 조물주가 테스에게 허락해준 유일한 생존의 기회, 그녀의 전부이자 유일한 기회였다. 그런데 어떻게 그녀를 자신보다 하찮은 존재로 애무하다가 실증을 해도 될 하찮은 예쁜 것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랑을 감추려고 아무리 해서도 그녀에게서 그토록 열렬하고 감성적인 사랑을 일깨웠음을 알면서 어떻게 진지하게 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로 인해 그녀가 고통을 당하고 파멸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여태까지 해운대로 그녀와 매일 만나면 이미 시작된 것이 진전되리라. 그렇게 가까이서 생활하다 보면 정의 깊어져 피와 살로 된 인간은 저항할 수 없게 말입니다. 그러다 다다를 결과에 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당분간 둘이 함께 일하는 자리를 피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지금이라면 물론서도 그녀가 큰 상처를 입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았다. 맥박이 뛸 때마다 그녀 쪽을 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으니 말이다. 그는 부모님을 뵈러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문제에 관해 부모님의 의중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았다. 견습기간도 다섯 달도 채 남지 않았고 다른 농장에서 두세 달 더 지내면 농사에 관한 지식은 충분히 쌓을 수 있을 테고 그러면 혼자의 힘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농부에게는 아내가 필요한데 농부의 아내가 응접실의 밀랍 인형이어야 할까 아니면 농사를 아는 여자이어야 할까. 침묵 속에서 돌아온 마음에 드는 대답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에 갔다 오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아침 텔브 테이스 목장에서 아침 식사를 하러 둘러앉았을 때 한 처녀가 클레어씨가 통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 없으니까 목장주인 클릭이 말했다. 클레어씨는 가족들이랑 며칠 보내겠다고 애민스터에 갔거든. 식탁에 둘러앉아 있던 뜨거운 가슴의 내 처녀에게 아침 햇살이 갑자기 빛을 잃었고 새들의 노래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처녀도 말이나 몸짓으로 허전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클레어씨와 같이 지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먼. 목장주인은 그의 무심함이 얼마나 잔인한지 의식하지 못한 채 말을 이었다. 슬슬 다른 데서 일을 배울 계획을 세워야 할께요. 여긴 얼마나 더위띠요? 슬픔에 사로잡힌 처녀들 중에서 목소리를 떨지 않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유일한 처녀인 이저휘에 시물었다. 다른 처녀들은 목숨이 날린 듯 주인의 대답을 기다렸다. 레티는 입을 벌린 채 식탁보를 응시했고 레이어는 흥분이 되어 얼굴이 더욱 빨개졌으며 심장이 쿵쾅거리는 테스는 목초질을 내다보았다. 글쎄 정확한 날짜는 수첩을 들여다봐야 알겄는걸? 그리기 역시 용서하기 힘든 무심한 의조로 답했다.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외양간에 송아지 받는 걸 익힐 거면 좀 더 있어야 겄제 연말까지는 있을 거라고 해도 될걸? 그와 함께하는 넉달가량의 고통스러운 환희 고통으로 띠를 두른 즐거움 이 말은 빅토리아 시대의 시인 스위번의 칼라돈의 탈란타에서 인용한 거랍니다. 고통으로 띠를 두른 즐거움 다음 형언할 수 없는 밤의 어둠 그날 아침 그 시간에 앤젤 클레이는 아침 식사를 하는 이들로부터 십말 떨어진 좁은 시골길을 따라 말을 달리고 있었다. 에민스트에 있는 아버지의 사죄관을 향한 그는 커리익 부인이 성의의 표시로 부모님께 보내는 선지 소시지와 꿀술 한 병이든 작은 바구니를 위태롭게 들고 갔다. 그의 두누는 앞으로 뻗어있는 하얀 길을 향했지만 길보다는 앞으로의 일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렇다면 그녀와 결혼하는 것이 맞을까? 감히 결혼할 수 있을까? 어머니와 형들은 뭐라고 할까? 결혼하고 2, 3년 뒤 정작 자신은 뭐라고 할까? 일시적인 연애감정에 견고한 동지의 싹이 튼 것인지 아니면 영속성의 기초 없이 다만 그녀의 외모에 감각증으로 끌린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터이다. 마침내 아버지의 교구인 언덕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과 붉은색 석재로 마감한 튜드풍의 교회 종탑 그리고 사죄관 근처의 숲이 눈알에 펼쳐졌다. 눈에 익은 대문 쪽으로 말을 몰고 내려가다 교회 쪽으로 흘깃 눈길을 준 그는 제2실 문 옆에 서 있는 한 무리의 소녀들을 보았다. 12에서 16살 가량으로 보이는 소녀들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는데 잠시 후 그 사람이 모습을 나타냈다. 여학생들보다는 손으로 보이는 그녀는 챙이 넓은 모자에 뿔을 빳빳이 먹인 흰 마직 드레스를 입었고 손에는 책을 두어건 들고 있었다. 클레어는 그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자기를 보았는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 가서 인사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어서 내시 못 보았기를 바랐다. 그녀와 얼굴을 마주하기 싫은 마음을 억누를 수 없어서 험이라고는 없는 그녀였지만 못 보았게 그니 단정해버렸다. 그 처녀는 아버지의 이웃이자 친구의 외동딸인 머시첸트 양이었다. 부모님은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그가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했다. 그녀는 도덕률 폐기론이나 이 말은 구원이란 불가해한 신의 섭리이지 인간의 도덕적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의 교리. 그녀는 도덕률 폐기론이나 성경 공부에 열심히 얻고 지금도 성경을 가르치러 가는 것이 분명했다. 클레어의 마음은 바골짜기의 여름의 열기가 배웠던 열정적인 미개인들과 쇠똥이 띈 그들의 장밋빛 얼굴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열정적인 한 사람을 향해 날아갔다. 에민스트까지 말을 달려온 것은 한순간의 충동이었고 따라서 부모님께 편지로 미리 알려지는 않았다. 다만 두 분이 교구위를 보러 나가기 전 아침 식사 시간쯤 도착할 작정이었는데 조금 늦어 그들은 벌써 아침 식사를 하는 중이었다. 그가 들어서자 식사를 하던 가족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의 가족이란 아버지와 어머니, 근처 마을의 보좌신부로 2주간 휴가를 받아 집에 와 있는 큰형 펠릭스 신부 그리고 고전학자이자 케임브리지 대학의 특별연구원이요 학생감으로 여름방학을 맞아 역시 집에 와 있는 작은형 커스버트 신부이다. 그의 어머니는 천모자에 은퇴 안경을 썼고 아버지는 그다운 모습, 진지하고 경건한 다수 여인, 60대 중반 노인의 사색과 의지로 주름진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벽에는 엔절보다 18살 위누나인 마지의 초성아가 걸려있었는데 그녀는 성교사와 결혼하여 아프리카에 체류 중이었다. 아버지인 클레어신은 위클리프 후스, 루트 칼뱅 등의 영적인 직계 후손으로서 지난 20년 동안 당대의 삶에서 거의 멸종된 그런 유형의 성직자였다. 보금주의자, 중의 보금주의자요. 회계와 개신의 역점을 두었으며 생활과 사고방식에서 사도시대의 소박함을 구현하는 그는 미숙한 어린 시절 당칼에 인간의 존재에 관한 심오한 의문들에 답하고 난 다음 더는 추론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같은 세대의 같은 교류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극단적인 인물로 간주되었다. 반면 그와 정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거의 철저함이나 원칙에 대한 어떤 의문 제기도 거부한 채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놀라운 힘에 마지못해 경의를 포했다. 그는 다소 바울을 사랑했고 성요한을 좋아했고 감히 그럴 수 있는 만큼 성야고부를 싫어했으며 디모테오와 디도, 빌레몬에 대해서는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이 이야기로 신약성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기보다 바울의 이야기며 논증이 아니라 도치였다. 그의 예정론적 신조는 그의 악폐의 경지에 이르렀고 그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쇼펜하우의 레오파르디 19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시인으로 염세주의자입니다. 레오파르디의 사촌이라고 할 만큼 절망의 철학에 가까웠다. 그는 교회법과 예배 규정을 격렬하면서도 39개의 신조의 선서에서며 어느 항목도 자신의 믿음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사실 어느 면에서는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진지하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아들 에인젤이 최근에 바하 골짜기에서 맛본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이나 관능적인 여성성이 주는 심미적이고 감각적이며 이거도적인 쾌락에 대해서 그는 그것을 연구나 상상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질적으로 극도의 반감을 드러냈을 것이다. 언젠가 에인젤은 아버지에게 짜증이 나서 인류를 위해서는 팔레스타인보다 그리스가 현대문명의 종교적 기운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대해둔 적이 있었다. 그런 진술은 진실이 아니며 부분적으로라도 진실이라 할 수 없으며 물론 천분의 1의 진실도 숨어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아버지의 비탄은 필설로 형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에인젤을 엄격히 타 잃은 것이 전부였다. 워낙 다정한 사람이라 무엇에 관해서든 오랫동안 기분이 상한 티를 내는 적이 없었고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맞이했다. 에인젤은 식탁에 앉았고 내 집에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신이 그곳에 모인 가족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는 그런 이질감을 느꼈는데 사제관에서 마지막으로 생활한 이후로 여느 때보다 더 그런 느낌이 뚜리대해졌다. 아직도 천정에는 천국이 천저에는 지옥이 있다는 천동설의 세계관에 알게 모르게 입각해 현세를 초월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은 딴 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몽상인양 에인젤에게 나설었다. 최근에 그가 본 것은 삶 그 자체였다. 지혜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쓸데없이 억제하려고 드는 교리들의 의뢰에 뒤틀리거나 왜곡되거나 속박되지 않은 삶에서 존재의 강하고 열정적인 박동을 느꼈던 것이다. 그의 가족도 그에게서 큰 차이점을 그가 예전의 에인젤 클레어와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지금으로서는 주로 그의 그동에 나타나는 변화를 형들이 주목하는 정도였지만 말이다. 그는 농사짓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두 다리를 느닷없이 쭉 내뿜었고 얼굴 건력으로 풍부한 표정을 지었으며 두 눈은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아니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학생 같은 모습은 거의 사라졌고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는 신사지반 청년의 모습은 더 말할 나위 없었다. 법도를 따지는 사람은 그가 교양을 잃었다고 숙녀여언하는 여자라면 쌍스러워졌다고 하리라. 텔버 테이스의 시골 친인들과 목부들과 한 집에서 친교를 쌓은 것이 그만큼 전염력이 강했다. 마침 식사를 마치고 그는 두 형과 산책을 했다. 비족보검주의자에다가 고등교육을 받은 보증수표 같은 젊은이들로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의범질에 어긋나는 곳이라고는 없었다. 해마다 선반으로 깎아내듯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배출된 흠잡을 데 없는 모범살라고나 할까 두 사람 다 약간 근시였고 남들이 줄 달린 외알 안경을 쓰면 그들도 그렇게 했고 부알 안경을 쓰면 또 그렇게 했다. 자신들의 시력이 남들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즉각 그렇게 했다. 우어져 우어스가 경애의 대상이었을 때 그들은 주머니에 그의 시집을 넣고 다니고 셀리를 깔보는 것이 시류이면 그의 시집이 책장에서 먼지가 쌓이도록 버려두었다. 모두들 고레조의 고레조는 16세기 초반의 이탈리아 화가입니다. 모두들 고레조의 성가족 그림이 좋다고 하면 그들도 그렇게 했고 고레조보다는 벨라스케스가 훨씬 뛰어나다고 하면 개인적인 견해와 무관하게 그들도 부지런히 남들이 하는대로 따랐다. 형들이 응접실의 사교모임을 의색해하는 엔젤의 모습에 주목했다면 그는 형들의 정신적 한계를 더 뚜렷이 느꼈다. 펠릭스에게는 교회가 커스버트에게는 대학이 세계의 전부였다. 전자에게는 주교 관구의 회의와 교구 시찰이 부자에게는 케임브리치가 세계의 원동력이었다. 문명사회에서는 대학의 이름도 성직자도 아닌 수천만의 중요하지 않은 외부인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솔직히 인정했다. 하지만 그들은 참고 견뎌야 할 대상이었지 존중하면서 상대해야 할 사람은 아니었다. 둘 다 도리를 다하는 살뜰한 아들로 정기적으로 부모님을 찾아뵈었다. 펠릭스는 신학의 변천도로 보면 아버지보다 훨씬 현대적인 지류였고 덜 희생적이었으며 아버지처럼 살이사욕을 초월하지 못했다. 그는 신학적 견해를 달리하는 이들에게 아버지보다 관용을 보였지만 그런 견해가 그들의 영혼에 위험하다고 판단해도 자신의 가르침을 경멸한다고 생각하면 아버지처럼 용서할 줄은 몰랐다. 커스버트는 대체로 관용의 범위가 더 넓었고 섬세하게는 했지만 인정미가 덜했다. 언덕을 따라 걷는 동안 엔젤은 옛날에 하던 생각 그들이 자신과 비교해 어떤 이쯤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둘 다 있는 그대로 사는 삶을 알려고 하거나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떠올렸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그들에게는 눈여겨보는 기회가 말로 표현하는 기회만큼 많지 않았던 것이다. 둘 다 자신과 동료들이 떠있는 잔잔하고 온화한 물길 바깥에서 복잡한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 특정한 시공간의 진리와 보편적 진리 사이의 차이를 교회와 학교의 내부 세계에서 통하는 말이 바깥 세상의 생각과 상당히 다를 수 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에인젤 넌 이제 농사 이외의 진로는 생각할 수 없겠구나. 펠릭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비통한 듯 주눔한 표정으로 막내를 향해 그렇게 말하고 안경넘으로 먼 들판을 바라보았다. 그러니 우리도 체념하고 받아들여야겠지. 그런데 가능한 도덕적 이상을 지향하는 삶을 살라고 권하고 싶구나. 농사가 물론 육체적으로 고되겠지만 그럼에도 고상한 생각이 소박한 삶과 어울릴 수도 있으니까. 물론이죠. 에인젤이 대답했다. 1900년 전에 이미 입증된 것 아닌가요? 형의 영역을 좀 침범해서 말해도 된다면 펠릭스 형. 어째서 내가 고상한 생각이나 도덕적 이상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글쎄다. 너가 보낸 편지의 어투와 우리가 나눈 대화에서 너의 지적 이해력이 어쩐 일인지 약해졌다는 느낌을 받았거든. 느낌에 불과할 수도 있어. 너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니? 커스버트? 펠릭스 형. 에인젤이 냉담하게 말했다. 형도 알다시피 우리는 각자 정해진 영역에서 자기 길을 가면서 사이좋게 지내왔어요. 내 직적 능력 걱정은 말고 교위를 놓고 논쟁하는 게 직업인 형의 직적 능력을 향상하는데 힘써요. 그들은 점심 정찬을 하러 언덕을 내려왔다. 정찬 시간은 보통 부모님이 오전 교구 일과를 마치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었다. 오후에 신방자를 쓰는 편의는 자기 몸을 돌볼 줄 모르는 클레어 씨 부부에게는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여기 설명이 있어요. 교인 신방을 교구 목사가 직접 하지 않고 대리인을 보내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문제에 관한 부모님도 현대화에 순응하면 좋겠다고 제 아들이 입을 모아 설득에 나섰지만 말이다. 산책을 한 뒤라 시장했다. 야외에서 일하면서 목장에서 푸짐하게 차린 집밥을 먹는 데 익숙한 에인젤은 특히 배가 고팠지만 부모님 중 어느 한 분도 돌아오지 않았다. 부모님은 아들들이 기다리다 지쳤을 때에야 돌아왔다. 자기 희생적인 두 사람은 병등 교구민들의 식욕을 돋어 천국에 갈 사람들을 육체에 가둬두려고 한다는 점에서 자기 모순직이라 할 수 있지만 뭘 좀 먹게 하느라고 본인들의 식욕은 아예 잊었던 것이다. 가족이 식사를 하러 앉았다. 찬 음식으로 이루어진 간소한 식다가 그들 앞에 놓였다. 에인젤은 목장에서처럼 석쇠에 구글하고 일러둔 커릭 부인의 선지 소시지를 찾았다. 부모님도 자기처럼 협의 향이 나는 풍미를 즐기기를 원했던 것이다. 아 얘야 선지 소시지를 찾는 거로구나. 근래의 어머니가 말했다. 너희 아버지나 나는 소시지 맛을 못 봐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너도 이유를 알면 그렇게 생각할 거다. 알코올성 선망증으로 밥벌이를 못하는 사람이 있단다. 그립 부인이 마음을 써서 보내준 선물을 그 집 애들한테 갖다 주다고 너희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아주 좋아할 거라고 그러자고 하셨어. 그래서 갖다 주었단다. 잘 하셨어요. 에인젤은 쾌활하게 대답하고 꿀술을 찾느라 둘러보았다. 그 꿀술은 도수가 너무 높더라. 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음료로 마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하지만 럼주나 브랜디처럼 비상약으로는 소중하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약장에 넣어두었지. 우리는 식사 중에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단다. 그의 부친이 덧붙였다. 하지만 목장 아주머니에게는 뭐라고 하지요? 에인젤이 대답했다. 물론 사실을 말해야지. 그의 아버지가 말했다. 전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꿀술과 선지 소시지를 우리 식구들이 아주 맛있게 먹었다고요. 마음씨 좋고 명랑한 아주머니는 제가 돌아가면 곧바로 입에 맞으셨는지 물을걸요? 안 먹고 먹었다고 할 수야 없지. 글레어시가 명쾌하게 답했다. 아 그럼요. 그래도 그 꿀술은 화주로 꽤 센놈이었는데. 꽤 뭐라고? 커스버트와 펠릭스가 동시에 물었다. 아 텔리브 테이스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에인젤이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선물을 보낸 사람에 대한 배려는 부족해도 부모님이 옳은 행동을 했다는 생각에 그는 입을 다물었다. 26. 가족 예배가 끝난 저녁이 되어서 에인젤은 가슴에 담아두었던 속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틀어놓을 기회를 얻었다. 양탄자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동안 그는 형들의 구두 뒤축에 박힌 작은 못들을 골똘히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잡았다. 예배가 끝나자 형들은 어머니와 함께 방을 나갔고 그는 아버지와 남았다. 아들은 먼저 영국이나 식민지에서 농장을 큰 규모로 경영할 계획을 아버지에게 틀어놓았다. 에인젤을 케임브리지에 보내는 학비가 절감되었으므로 에인젤이 부당하게 소홀한 대접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아버지는 언제나 땅을 사거나 임대할 돈을 해마다 조금씩 저축해 왔다고 말했다. 세속적인 재산으로 보자면 그의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몇 년 후 너가 형들보다 형편이 훨씬 나을 거다. 아버지의 자상한 배려의 용기를 얻어 에인젤은 더 중요한 문제로 화제를 돌렸다. 그는 자신이 이제 26살이며 농장 경력을 시작하면 눈이 뒤에도 달려서 모든 일을 돌봐야 할 것이고 또 들판에 나가 있는 동안 집안일을 보살필 사람이 필요하므로 결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여쭈었다. 아버지는 이치에 닿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러자 에인젤이 다시 질문을 던졌다. 금금철학하는 농부가 될 제게 어떤 여자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너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너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 진실한 기독교인이라야겠지? 그 밖의 것은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 여자가 있잖니? 내 친구이자 이웃이 이웃이 이웃인 진지한 첸트 박사네. 하지만 소 젖을 짜고 좋은 버트를 만들고 치즈도 큰 덩어리로 만들 줄 아는 것이 우선 아니겠어요? 암탑과 칠면조가 알을 품게 할 줄 알고 병아리도 기르고 급할 때는 일꾼들을 부리고 또 양이나 송아지 값도 가늠할 줄 아는 여자라면 되겠죠? 그래 농부의 아내라면 그게 맞다. 그래야 되겠구나. 아버지 클러이시는 한 번도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음이 분명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그가 말했다. 정숙하고 경건한 여자를 찾는다면 너의 친구 머시보다 더 도움이 될 사람을 찾지는 못할 거다. 너의 어머니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너도 관심이 있었잖니? 우리 이웃인 첸트의 딸이 최근에 이 근방 젊은 신부들이 유행을 쫓아 교회의 축일에 성찬대를 그 아이가 어느 날 성찬대를 재단이라고 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만 꽃 등등으로 장식한 일도 있기는 했단다. 그 아이의 아버지도 나처럼 그런 흩은 짓을 질색하는데 바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 그 나이 때 처녀로 한 번 별스럽게 굴어본 거지 계속 그럴 것 같지는 않다.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머시가 착하고 신실하다는 건 저도 잘 알지요. 하지만 아버지 머시만큼 정숙하고 또 득성스러우면서도 교회 조직에서의 경험은 부족하지만 농장에서 할 일을 농부만큼 잘 아는 여자가 제게도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으세요? 그의 아버지는 바울적인 인간관이 농부의 아내로서 가지야 할 상식보다 우선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고집했다. 성질이 급한 에이전은 아버지의 기분을 존중하면서 마음속에 품어 목표를 밀고 나가려다 자신의 생각과 배치되는 말을 하게 되었다. 요컨대 운명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자기 앞에 한 여자가 나타났는데 농부를 내조할 모든 자격을 갖춘 데다가 단연 성량이 진지하다. 아버지같이 정통의 적교의 파에 속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 점은 도리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주일마다 교회에 가고 소박한 신앙에 정직한 심성을 가졌고 이해력이 빠르고 영리하고 베스타 여신처럼 베스타 여신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백난로와 불의 여신 따라서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하네요. 베스타 여신처럼 순결하며 용무도 뛰어나게 아름답다고 덧붙였다. 너가 결혼해도 괜찮을 만한 집안이냐 한마디로 숙녀냐 한 말이다. 부자가 대회를 나누는 중에 스스로 조용히 들어온 어머니가 걱정이 된 나머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숙녀는 아닙니다. 애인젤이 위축되지 않고 대답했다. 가난한 농부의 딸이니까요.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숙녀답니다. 감수성이나 천성으로는요. 머시젠트는 좋은 집안 아가씨야. 참나 어머니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애인젤이 얼른 받아쳤다. 흠한 일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할 사람인데 아내의 좋은 집안이 무슨 쓸모가 있다고요. 머시는 교양을 갖추어서 그런 것이 기쁨을 줄 수 있단다. 제가 살아갈 삶에서 외적인 교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읽어야 할 책을 읽지 않은 게 걱정이라면 제가 읽힐게요. 만나보면 아시겠지만 총명한 학생이거든요. 그녀는 시로 넘쳐 흘려요. 시의 구연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예요. 시인들이 종이 위에 쓰는 것을 그녀는 살아가지요. 그리고 분명 흠잡을 데 없는 기도 교인이에요. 어머니가 세상에 퍼뜨리시고자 하는 바로 그런 부족, 부류,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오, 애인젤, 너 나를 놀리는구나. 어머니,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주일 아침에 교회에 거의 빠지지 않는 훌륭한 기도 교인이니까 그 점을 참작해서 사회적으로 모자라는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받아들이세요. 이상한 여자를 테러와 결혼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애인젤은 사랑하는 테스의 다소 인습적인 정통성을 진지하게 역사했다. 그런 면모가 도움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은 테스나 다른 일꾼들의 그런 형태의 신앙을 보일 때 경멸감을 드러내곤 했다. 기본적으로 범신론적 신앙이 자연스러운 곳에서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아들이 미지어의 처녀를 정통기도 교인으로 옹호하자 아들을 과연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 마음 아프게 의심해온 클레이시 부부로서는 적어도 그녀가 올바른 생각을 가졌다는 점을 뚜렷한 강점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신의 섭리임에 틀림없었다. 애인젤이 정통적 신앙을 결혼할 여자의 조건으로 내세운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결혼을 서두르지 않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그녀를 만나보는데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애인젤은 애인젤의 현재로서는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의 부모님은 신앙인으로서 일편단심 희생을 해온 분이었지만 그래도 중산층으로 그 나름의 편견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려면 기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는 부모님의 허락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고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살 테니 며느리의 조건이 그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두 분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태서의 삶에서 부수적인 것들을 핵심적인 특징이냐 역설한 자기 모습을 반성했다. 그가 사랑하는 것은 그녀의 자체였다. 그녀의 영혼과 마음, 그녀의 본질을 사랑했지, 목장 일꾼으로서의 숙련됨, 학생으로서의 총명함, 소박하고 공식적인 신앙 고백을 사랑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자연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녀를 관습으로 포장해 그의 입맛에 맞추려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교육이 가정의 행복을 좌우하는 감정이나 충동의 박동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 세대가 경고하고 나면 더 나은 도덕적 지적 훈련 체계를 통해 인간의 본성 중 비의의 의지적이거나 심지어 무의식적 본능까지 상당할 정도로 혹은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아직까지 교양이란 그 영양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적 표피에 무늬를 만들 따름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최근 교양 있는 중산층에서 범위를 넓혀 농촌 공동체의 여성을 만날 기회가 생기면서 이런 생각은 더 굳어졌다. 한 사회계층에서 선하고 지혜로운 여자와 다른 사회계층에서 선하고 지혜로운 여자 사이의 본질적 차이와 같은 계층 혹은 계급 내에서 선한 여자와 나쁜 여자, 지혜로운 여자와 어리석은 여자의 차이에 비해 월등히 적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가 목장으로 돌아가는 날 아침이었다. 형들은 이미 사제관을 출발해 북쪽으로 도보 여행을 떠났다. 여행을 하다 한 명은 대학으로 다른 한 명은 교구로 돌아갈 참이었다. 에인젤은 그들과 동행할 수가 있었지만 텔버 테이스의 연인 곁으로 돌아가는 쪽을 택했다. 그가 가면 그가 끼이면 분위기가 의색해질 여지도 있었다. 셋 중에서 가장 감심력이 있는 인문학자여 가장 인상적인 종교인이여, 심지어 가장 박식한 신학자였지만 그의 고지식함이 그를 위해 준비된 둥근 구멍에 맞지 않으리라는 것을 자의식이 소원함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형들에게는 테스의 이야기를 꺼내려 생각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샌드위치를 만들어주고 아버지는 배웅을 하겠다고 말을 타고 가셨다. 마음 묻고 온 일에 상당한 진척이 있었으므로 에인젤은 그늘진 길을 따라 말을 타고 가는 동안 아버지가 교구일의 어려움과 그가 사랑하는 동료, 성직자들의 냉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기꺼이 경청했다. 그들이 해롭다고 여기는 칼뱅주의 교리에 입각해 아버지가 신약 성경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한다고 경언한다는 것이었다. 해롭다니! 클래의 신부가 워낙의 경멸을 내비쳤다. 그러고는 그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인지를 보여주는 경험들을 서술하기 시작했다. 악한 삶을 영유하던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개심을 한 사례들을 들었는데 궁핍한 사람들뿐 아니라 유복하거나 부유한 사람들도 있다고 했다. 물론 실패한 경우도 많았다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후자의 예로 그는 약 40마일가량 떨어진 트렌트리치 마을 근방에 사는 더버빌이라는 이름의 젊은 졸부 이야기를 꺼냈다. 킹스비어 등등의 영지를 갖고 있던 그 유수 깊은 더버빌 가문은 아니겠지요? 아들이 물었다. 사두마차 유령 이야기로 야사에 남은 캐캐 묵은 집안 말이에요? 아, 아니다. 원래 더버빌 가는 60년에서 80년 전 몰락해서 사라졌어.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그렇단다. 이 친구의 집안은 그 이름만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옛날 기사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위조 더버빌이기를 빌어야지. 그런데 너가 옛날 가문에 관심을 가지는 건 좀 이상하구나. 그런 걸 나보다도 더 우수없게 아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 제 말뜻을 오해하신 거예요. 종종 그러세요. 엔젤은 약간 성질을 내며 말했다. 정치적으로는 오래된 가문이 미득의 회의적입니다. 그들 중에는 햄미니스의 말을 빌리면 자신들이 대를 잇는 것을 반대하는 현명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시적으로나 극적으로는 물론 역사적으로도 오래된 가문에 애착을 갖고 있답니다. 이런 구빌이 절대로 미묘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 클레어씨에게는 몹시 미묘했고 그래서 그는 해주려던 이야기로 돌아갔다. 더버빌로 계명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 눈먼 홀어머니를 모셔야 할 그의 아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방탕의 길로 빠졌다고 한다. 그의 이력이 전도집회를 하려고 그 지방을 방문한 클레어 신부의 귀에 들어갔다. 신부는 귀에를 받나 담대하게 그 남봉꾼에게 영적 상태를 급증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더버빌과는 생명 부지에다가 남의 교구에서 설거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누가의 복음서의 구절 이 어리석은 자야 바로 오늘 밤 너의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이를 택했다. 젊은이는 이런 직접적인 공격에 대단히 붕괴했다. 두 사람을 만나서 설절로 버렸고 젊은이는 클레어 신부와 백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무리를 슬슴치 않았다. 엔젤은 속상한 나머지 얼굴이 벌개졌다. 아버지, 슬픔이 베어나오는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그런 못된 놈들에게 쓸데없이 고통을 당하는 일은 하시지 않으면 좋겠어요. 고통이라니? 소박한 얼굴에 자기 희생의 열의를 띠며 아버지가 대답했다. 내가 고통을 당한다면 그 불쌍하고 의석은 청년을 위해서란다. 그가 화를 내며 욕설을 하거나 심지어 주먹질을 한들 내게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우리를 욕하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우리가 받는 박해를 참아내고 비방을 받을 때는 좋은 말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인간의 쓰레기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고린도 교회 사람에게 주신 귀한 말씀도 지금 말씀이 지금도 은밀한 의미에서 진리란다. 아버지 주먹질은 안 했죠? 그 자식이 주먹까지 쓰지는 않은 거죠? 그래 그러지는 않았어. 술에 취해 미치광이게 된 사람들한테 맞은 적은 있다만 설마요? 웬걸? 열두 번은 될 거다. 그러면 어떠냐? 그렇게 해서 자신의 육신을 죽이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었으니 말이다. 그 사람들은 살아서 내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단다. 그 젊은이도 그렇게 되기를 빕니다. 애인직 진심으로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 말씀으로 봐서는 그럴 법 하지 않군요.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지. 클레어 신부가 말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다시 그를 만날 것 같지는 않지만 난 계속 기도하고 있단다. 부족하나만 내가 한 말이 언젠가 그의 가슴 속에서 뿌리를 내려 훌륭한 짝이 털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항상 그렇듯 클레어 신부는 지금도 어린아이처럼 낙천적이었다. 아버지의 편의편 교리는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아들은 그의 실천을 존경했고 경건주의자의 아내든 영웅의 모습을 인정했다. 테스를 아내로 맞이하는 문제에 대해 그는 경제적 이유가 있는지 무일 뿐인지를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아버지를 보고 그는 어쩌면 어느 때보다 더 아버지의 실천을 존경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바로 그 탈 속성이 엔젤 라이검 농부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고 그의 형들도 복회기가 내내 가난한 교구 목사의 자리에 머무르게 만들 것이다. 아무튼 엔젤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높이 평가했다. 정말이지 자신의 이단적 생각에도 불구하고 엔젤은 종종 인간으로서의 그의 두 형 어느 쪽보다도 아버지가 더 자신과 가깝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해서 제 4단계 결과 26까지 읽었습니다.